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니까. 근데 어차피 저를 받게 되면 안 나가네. 그러니까. 실제 전철에 이집할 필요 없이 그냥 진흙탕에 들어가면 끝인데. 그럼 진흙탕에 다 갖다 꿇어 갖고 와. 안 돼요. 닦는 게 일이지. 이렇게 뻥뻥하게 잘하고 있어요. 거기는 앞뒤로 해야 돼. 이렇게. 이 방향으로. 위쪽이니까. 그게 헷갈려. 붓 세울 거에요. 세워가지고. 그런 식으로. 이렇게 하든지.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붓 세워서. 이렇게.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. 지금 많이 묽어갖고 티가 안 나는데.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양이 뚫잖아. 그러면서 자국이 막 날 거야. 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세 번 정도 색감 확 다운 시켜야 돼. 그렇게 진흙 올라갔을 때 그 표현이 괜찮더라. 음. 난 궤도가 제일 문제인데. 그러니까 궤도는 해봐야 이거 계속 굴릴 거잖아. 그럼 막 다 떨어져 버릴 거거든. 나가네. 그게 참 문제다. 난 이 밑에 하체 여기도 해줘야 돼. 그래도 까먹지 말고. 여기 다 해줘야 돼. 뒤쪽도 있다. 오케이 오케이. 잘하고 있어.